음악 여러분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박수 치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있어 보이세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이러고 계신데 지금부터 제가 만약에 속도를 올려서 따라할 수 있으시겠어요 마지막 10초정도만 아주 빠른 속도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를 짱 짱 짱 짱 오오오 뭐야 뭐야 여러분들 다들 체력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오케이 마지막 10초 더 빨리 더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노을이 엄청 져있죠? 지금 사실 두드리는 곡들이 재밌긴 한데 잔잔하고 예쁜 곡도 있거든요. 한 곡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? 이어지는 곡은 굉장히 잔잔하고 예쁜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지고 있는 이 노을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은 곡인데요. 제목 자체가 황혼이고요.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혼자 오신 분이 거의 안 계시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옆에 분하고 이 곡을 같이 들으시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분과의 인연이 아주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원하든 원하지 않든. 가겠습니다.